분위기 좋아 요즘 스타일의 느낌은 아니네요 저는 이번에 보나보나보다 훨씬 마음에 듭니다 반응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일단 저희한테 해달라고 요청이 정말 많이 오셨어요 근데 이게 희한한 게 트레저 곡들을 보면 악기 설정이나 악기 소스를 고르는 게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최연석의 존재감이 엄청난데 또 머리 색깔도 연두색이니까 더 막 보이네요 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잘해, 아 랩 잘한다 역시 랩란이었어 가사 메인이 최연석 분이라서 확실히 가사 표현을 하는데 표현력들이 좋아요 이 첫 번째 훅의 안무보다 이 두 번째 훅 안무 궁금한 게 더 보기에도 좋고 이 음악이랑 잘 맞는 느낌이 드네요 앞부분에 약간 아쉬운 점이 여기서 좀 채워지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좋아 YG는 YG네요 저걸 못 벗어나네요 이 시간은